87 87 Past tense of modal verbs, 1 조동사의 과거형, 1 We had to water the flowers. 우리는 꽃에 물을 줘야만 했어요. We had to clean the apartment. 우리는 아파트를 청소해야만 했어요. We had to wash the dishes. 우리는 설거지를 해야 했어요. Did you have to pay the bill? 당신은 청구서를 지불해야 했어요? 당신은 청구서를 지불해야 했어요? Did you have to pay an entrance fee? 당신은 입장료를 내야 했어요? 당신은 입장료를 내야 했어요? 당신은 입장료를 내야 했어요? 당신은 입장료를 내야 했어요? Who had to say goodbye? 누가 이별을 해야 했어요? 누가 이별을 해야 했어요? Who had to go home early? 누가 일찍 집에 가야 했어요? 누가 일찍 집에 가야 했어요? 누가 기차를 타야 했어요? 누가 기차를 타야 했어요? We did not want to stay long. 우리는 오래 머물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는 오래 머물고 싶지 않았어요. We did not want to drink anything. 우리는 아무것도 마시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마시고 싶지 않았어요. We did not want to disturb you. 우리는 당신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는 당신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I just wanted to make a call. 저는 다만 전화하고 싶었어요. 저는 다만 전화하고 싶었어요. I just wanted to call a taxi. 저는 다만 택시를 부르고 싶었어요. 저는 다만 택시를 부르고 싶었어요. Actually, I wanted to drive home. 사실 저는 집에 가고 싶었어요. 사실 저는 집에 가고 싶었어요. I thought you wanted to call your wife. 저는 당신이 당신 아내에게 전화하고 싶은 줄 알았어요. 저는 당신이 당신 아내에게 전화하고 싶은 줄 알았어요. I thought you wanted to call information. 저는 당신이 당신 아내에게 전화하고 싶은 줄 알았어요. 저는 당신이 안내소에 전화하고 싶은 줄 알았어요. I thought you wanted to order a pizza. 저는 당신이 피자를 주문하고 싶은 줄 알았어요.